지난 연초에 삼성전자가 5만 천원 수준의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6만원까지 겨우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7만원이 정말 바라보기에도 너무 멀 가격이었거든요. 7만원에 도달했어요. 지난해. 그리고 8만원을 넘어서는 8만 5천원까지 왔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6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화이제스처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는 10만원을 갈 수 있고 10만원을 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최근 반도체 분위기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주식은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단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상승하는 과정은 상승은 길게 하락은 짧게 하락하는 과정은 하락은 길게 상승은 반등은 짧게 이게 상승과 하락의 기본적인 흐름들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입니다. 관련주들이죠. 그러면 이 두 섹터의 두 종목의 흐름이 좀 더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현 시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은 현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의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고점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는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한없이 끝없이 가면 좋겠지만 일정 수준에서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삼성전자의 지금 8만 5천원, 8만 6천원, 8만 4천원의 가격은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수 3천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지수적 측면에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시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방식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지션의 규모가 16%, 17%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100원이 올라가면 지수는 0.8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 게 등치된 가격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적인 반면에 지수는 머물러 있죠.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2, 3, 4, 5, 6, 7, 8, 9, 10 종목들은 아직 지수적 관점에서 2,500포인트, 2,400포인트,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멀리 갈 것인지 아니면 2,400, 2,500, 2,300, 2,600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 각도가 가파를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판단해도 이 해답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는 머물러 있고 남의 종목들은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의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장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주가 여름을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은 종합주가 지수 그림이고요. 하단부에 있는 그림은 삼성전자의 주가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냐면 주가 하락을 할 때는 삼성전자와 종합지수는 동조화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지수만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시카츠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의 경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좀 다릅니다. 하락할 때는 동조화 현상을 보면서 주가 하락을 하지만 상승할 때는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가고 이 차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최근 내에서의 상황만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께 예시로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8년도 흐름에 있어서도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기서 먼저 지수의 가격이 고점을 찍었죠. 2017년 11월에 삼성전자의 가격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좀 늦게 탄력을 받았고요. 늦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2월 삼성전자의 조정시점 흐름까지 또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21년 상황에서 지수 3316포인트 고점을 찍는 6월 25일 이날의 지수 흐름도 삼성전자는 이미 21년 1월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수는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85,000원 주가 수준에서의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 수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3,300, 3,500, 4,000포인트 수준까지 계속 끌고 올라가기보다는 삼성전자는 먼저 올라와서 산중턱까지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뒤늦게 출발한 동반자들이 이제 중간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률 게임으로의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산중턱에 올라와 있고요. 남의 종목들이 쫓아올라가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정체 또는 일부 조정, 흔들림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 AI 반도체. 한미반도체 비롯해서 AI 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AI 반도체의 가장 선도주라고 기주이 되는 종목을 하이익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AI 산업이 확장되는 거고 AI 산업은 곧 후공정의 관련주들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함유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고점은 970불이고요.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상황에서 모두가 실적이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적 기준치보다 20% 이상, 그러니까 200억불을 예상을 했는데 220억불, 무려 10% 이상의 실적이 증가되는 서프라이즈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탄력을 봐서 970불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어떠합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또 올라가지도 않고 900불 내외에서 위아래 구간에서 흔들림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테슬라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대,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210만 대 과정에서 파격적으로 50만 대에서 90만 대 갈 때는 주가의 탄력이 나타났지만 이외에 성장세가 약간 무뎌졌을 때 주가는 오르내림의 과정에서 흔들림이 조정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가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의 기간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고점 찍고 바로의 하락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점은 400불, 저점은 350불 정도, 고저점을 6개월 동안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선도주라고 하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5월 22일에 실적 파표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도주가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 AI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주가의 상황에서 이들 종목이 고점을 탈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 버티거나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이긴 하나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보는 행복 국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산 중턱에 올라왔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11만 전자 얘기가 있던데 대표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아니죠. 제가 앞서 모두의 설명드렸던 부분이 올 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주식 매수 규모가 진행이 될 거고 삼성전자는 3000포인트에 준하는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분들의 가격 수준은 2500포인트, 2400포인트,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최소 2800, 2900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의 상황은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와 지분율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종목을 접근할 때 삼성전자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 주식을 마구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접근이 쉬운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를 판단해보게 되면 과거 흐름과 지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통해서 얼마를 더 살지에 대한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6조 원을 외국인이 샀어요. 지분율 측면에서는 49%에서 지금 56%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최대치는 물론 세대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 10년 내에 60% 수준, 59% 수준이 최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난 7, 8개월 동안 16조 원을 샀던 삼성전자를 추가로 더 사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대표 종목을 일정 구간에서 흐르면서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서 다 유지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아직 덜 샀거나 안 샀거나 사야 되는 종목들을 더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적 관점에서 3,000포인트 와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 측면에서 56% 수준에 육박했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보유 비중 한도 최근 10년 내에서 상단부에 와 있다는 점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 10만 전자, 11만 전자를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이 쫓아와서 3,000 수준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에서 일정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후에 가겠죠. 그래서 하락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AI 반도체는 하락의 관점이겠지만 삼성전자는 횡보대지는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산 중턱에 와 있는 후배들을 기다리는, 동반자를 기다리는 이 형태에서의 정상을 탈환하기 위한 나중 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10만이 갈지, 11만이 갈지, 12만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단기간 내, 3개월, 4개월, 6개월 내의 흐름에서 그 가격을 실현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다.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해당 일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반형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니 7만 원 수준에서 8만 5천 원까지 무려 20% 가까운 단기간 내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실적은 다들 좋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좀 더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은 좀 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3분기 실적도 2분기가 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제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디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주가에 대한 반영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2021년도 말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계가 가장 좋았던 삼성리라 분기랑 매출 7조 원을 발현시켰던 이 시점에서의 가격 진행이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3분기에 매출이 좋아질 것을 반영을 해서 미리 가격의 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지금의 수준에서 좀 더 진행이 되는 환경은 좋아지고 전체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여기서 뻗어나 10만, 11만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주고 이후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투자를 늘렸는데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과 관련된 또 환급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반도체 시장에서의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요도가 최근까지는 긍정적으로 발현돼서 그나마 이 실정을 마련됐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의 50%는 중국 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시장의 상황이 개선이 될 때 수익성 측면과 매출 구조 측면에서의 확장성을 가진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투자는 최근에에서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TSMC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미국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세금을 할인받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인데 좀 길게 본다면 7포동맹이나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따져보게 되면 여러 가지 1억 이상의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 등등등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궁극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에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는 10만원을 갈 수 있고 12만원을 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시그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대선도 있고 중국의 경제 PMI 지표에서의 개선점이라든가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중요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협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0만 전자 언제까지 갈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6만원. 그러니까 지난 연초에 삼성전자가 5만 천원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6만원까지 겨우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7만원이 정말 바라보기에도 너무 멀 가격이었거든요. 7만원이. 7만원에 도달했어요. 지난해. 그리고 8만원을 넘어서는 8만 5천원까지 왔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5만원에 출발해서 8만 5천원까지 한 60% 되나요? 6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8만원대의 가격을 이미 찍었고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했을 때 그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지금의 8만 전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총의 삼성전자 주주 권리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가진 투자자 수가 4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550만 명이었습니다. 2등이 카카오고요. 3등이 현대차인데 110만과 60만인데 삼성전자 주주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550만에서 460만으로 무려 10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지쳤다라는 거죠. 5만 원에, 6만 원에, 7만 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건데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투자하신 분의 투자 성향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기 투자자들은 아니세요.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종목이고 그 초기에 생각하시던 초심의 내용대로 가져가신다라면 틀림없이 생각나실 거냐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